엔비디아에 납품을 했고 지금 현재 이제 검증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고 하반기부터는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재미난 소식이 나왔네요. 엔비디아에 경쟁력할 수 없는 2위 업체가 AMD라는 회사가 있는 거죠. 시장 규모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두 회사의 주력 제품이 주로 GPU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지 않습니까 AMD가 이제 앞으로 곧 출시하게 될 그런 상품이 여러분이 AI 가속기라는 것이 이제 그런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수천 혹은 수만 대의 AI 슈퍼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AI 슈퍼 컴퓨터의 여러분 가장 중심적인 것이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하고 GPU가 작업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메모리를 제공하는 그런 HBM이라는 것이 이제 결합이 돼서 GPU HBM이 합쳐지게 되면 AI 가속기가 되고 그 AI 가속기에 여러분들 또 하나의 랜드 플래시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보처리 장치인 CPU가 여러분 되게 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소위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중요한 AI 슈퍼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AI 슈퍼 컴퓨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슈퍼 컴퓨터의 이름 가장 중요한 것이 GPU하고 그다음에 HBM인데 아마 AMD가 후발 주자로서 이제 그런 엔비디아를 추격해 나가는 과정에 신상품이 AI 가속기 신상품이 인스팅트 MI350 모델이 아마 곧 출시가 되는데 그 모델에 삼성전자의 5세대 HBM이 탑재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나왔네요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반격 5세대 HBM 2분기 첫 양산 첫 고객이 AM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를 대폭 늘려 가지고 이번 2분기의 양산 제품은 AMD가 출시할 예정인 신형 AI 가속기 인스팅트 MI350에 탑재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5세대 HBM은 엔비디아의 호프 100 호프 200 이런 제품에 이제 탑재가 이미 되고 있고 삼성은 약간 늦어 가지고 AMD 제품에 이제 먼저 출시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AI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AI 그런 모델을 훈련시키는 학습 데이터가 제공이 돼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AI 데이터 센터가 가장 중요한데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AI 가속기 인 거죠 AI 가속기에 한 축인 GPU는 엔비디아가 만들고 또 GPU는 AMD가 만들고 그런데 거기에 메모리 기능을 담당하는 HBM이 한국 회사가 이런들 두 개 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감하는 거죠 대단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AI 가속기가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데 하드웨어는 한번 찾아보니까 엔비디아는 호프 200 이런 상품이고 그 다음에 AMD는 인스틱트 MI 350 그 다음에 인텔은 가우디 삼성전자는 마하 1 그리고 이제 성능이 이제 테라 플롭스라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메모리 기능도 나와 있고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를 한번 보니까 삼성이 지금 이제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8단 8정으로 쌓은 8개의 여러분들 메모리 칩을 쌓아올린 그런 5세대 고대육부 메모리를 제공하는데 이번에 이제 출시될 AMD에 제공하는 모델은 삼성이 여러분들 최초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12단 12층까지 쌓아올린 그런 hbm3 5세대 제품을 탑재를 시키는 모양이에요 삼성으로서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를 잡게 된 거네요 두 회사밖에 없으니까 한 회사는 마이크론이 있지만 조금 떨어지니까 보시게 되면은 12층 12단짜리를 계약이 이제 30억 달러 계약이네요 amd하고 30억 달러 계약을 해 가지고 amd도 이런 데이터센터의 그런 ai 슈퍼컴 ai 슈퍼컴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ai 가속기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 30억 계약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hbm 고대육부 메모리 5세대를 공급하는 대신에 gpu를 amd 함께 사는 조건으로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자체가 개발한 gpu에다가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5세대 고대육부 메모를 사용하고 amd는 자사가 여러분들 만든 gpu에다가 그래픽 처리 장치에다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제공한 12단 5세대 고대육부 메모를 가지고 이제 슈퍼컴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ai 가속기를 만들어서 파네요 여러분들 기능을 한번 보니까 한번 참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품제 라인업인데 여기 보니까 amd는 이 제품명이 인스틱트네요 인스틱트 mi250 mi250x 그 다음에 mi309 mi300x 이제 앞으로 출시될 제품이 mi350 여기에 삼성전자의 5세대 12단 고대육부 메모리가 들어가고 2분기에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삼성전자 것을 맡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amd가 이름들 만든 amd가 만들었기보다도 amd가 설계하고 대만 반도체가 생산하겠죠 amd의 그래픽 카드에다가 삼성전자의 5세대 12단 고대육부 메모를 합쳐가지고 예 그걸 이제 패키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운더리 업체는 tsmc에서 하면 tsmc 그 여러분들 나노공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 나노미터죠 4 곱하기 10억분의 1 10 마이너스 9입니까 10 마이너스 6입니까 10억분의 1 참 점점 공정이 미세공정화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엔비디아는 가장 낮은 모델이 여기 a800 a100 이렇게 쫙 올라가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h100 그리고 이제 신제품은 블랙웰 100 여기까지 나간 거죠 이 제품들에 전부 다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앞으로 나올 가장 최고급 사양은 뭐 글레이스 블랙웰 200 이게 이제 다 4나노미터 공정이 진행되네요 자 이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올해 hbm 공급을 3배 늘리겠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네요 이번에 여기 이제 서버용 메모리라는 것이 슈퍼컴용 메모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붐으로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는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성세를 잡기 위해서 계속 생산 설비를 늘리겠다 매출이 대단하네요 삼성전자가 1분기 매출이 71조 9200억 영업이익 6조 6100억 SK하이닉스가 12조 원 영업이익이 3조 원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네요 대단한 회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엄청난 거네 메모리 반도체가 이달 양산에 들어간 5세대 hbm인 hbm3 8단 제품은 이러면 올해 2분기부터 매출에 반영되고 12단 제품도 2분기에 양산할 계획을 갖고 있고 12단 제품은 미국의 amd의 ai 가속기에 탑재될 예정이다 새로운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참 대단한 시대가 열리는데 거기도 그래도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한 발씩을 다 들이놓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기쁜 일이네 이렇게 표현하는 GTB windsor 10ums 반대로 동료수front 번지 말해 감사합니다.